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앨봉희입니다 뿌잉뿌잉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우리 동네에 마늘 왕족발이라고 시골 왕족발이라고 있는데 거기 불족발 클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스 어디고요 어머 이거 꼬추야 뭐니 너 왜그래 피망 파프리카 자 이렇게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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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 족발 이렇게 이렇게 어우 족발 맛있겠다 어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어 지애님 어떻게 먹고 싶어서 순두부찌개도 이렇게 순두부 이렇게 이렇게 찌개도 왔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야들야들 어우 야들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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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도 안겟다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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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소주 먹고 싶네요 일단 잠깐 술방 할까요 음 음 음 아 아 아 아이고 유리야 어쩔 자몽식초를 오지구유 어우 유리야 어우 유리야 이녀석이 101개를 또 쏘고 이따가옵니가 예뻐해줄게 유리야 고마워 어디가 어머 유리야 쟤 미쳤나봐 유리야 어디가 유리야 어머 유리 어머 유리야 아이고 유리 쟤 진짜 유리야 워워워 유리야 아이고 알았어 가 그래 유리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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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워워워워 언니가 비비기도 그래 사랑해 아이고 롤리미 스티커 5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 불 미니 왕족발 어휴 지진님 먹고싶어서 어떡해요 먹고싶어서 어떡해요 아휴 아휴 밍댕이님 고맙습니다 박사준 꼼치님이 한개로 꼼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해님 치즈볼 시켜야지 자 족발을 한번 어우 족발이 야들야들 이번에는 이렇게 어묵시다 어묵시다 막 날라다니냐봐요 오짱짱님 고마워요 마늘을 딱 장을 딱 잡사박 잡사박 우리 지애님 멀리서 미국에서 이렇게 부고 계신데 제가 대신 먹을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여기다가 찍어 먹을게요 음 음 유라 어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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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네 쿠키씨님 숯불향이 막 나 얼큰하고 어머 끼끼옴님 오 끼끼옴님 끼끼옴끼옴 끼끼옴님 어우 100점 고맙습니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끼끼옴님 제가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이거 넣었나? 또 넣어 많이 매워 어우 우리 미국 미국에 계신 어떤 파자맛바람으로 계신 우리 갓지애님 성은 가시오 이름은 지애님이시라 아이돌 우에 엠 passou 아이고 쿠키씨님 두개 고맙습니다 야 두렵게 먹으면 어째 맛있구만 얘네가 이게 갑이에요 이게 어머 차가 내가 무슨 그지야 뱃속에 그지가 들었다니 어우 야들야들 물티슈 물티슈 뒤에 물티슈에요 손두부 핫도그 순두부 순두부 어머어머어머 어머 지인 지인님이 사진 보냈어 귀엽다 이거뭐야 이거뭐야 이거 뭐야 음 한입 더 달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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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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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야들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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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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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님 안녕 살이 안 나게 불족발 겁나 매워 이리 봐 시뻘겋잖아 아 매워 행복한 늘보님 10개로 팬가입 오지구유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아 매워 아 더워 이거 다 해서 5만 2천원 여러분 족발은 여기 뜯어먹는 재미지 뜯어먹는 이놈의 새끼야 주차원 꾸욱 주차원 꾸욱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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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꾸욱 눌러주세요 근데 이건 살이 없네 아 성질 더러운 곰님 아 성질 에몽 1호 태어나서 먹방도 많다만 헤이헤이헤이헤이 헤이 에 come 내 살이 별로 없어 아 형 아우 지혜님 진짜 지혜님 아우 족발은 또 뭐니 뭐니 해도 발톱이죠 발톱 이거 봐 아우 쁘리 아우 쁘리 아우 쁘리 어머 니치날림 어떻게 알아 나 한쪽으로 고마워요 한쪽으로만 씹지 말라 고마워 나 이쪽으로만 씹지 눈 보여요? 먹방사생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씹으면 얼굴이 삐뚤어져 나 그래서 삐뚤 잖아요 어머 제리짱님 어서오세요 비대칭인데 난 너무 심해 나는 워낙 마늘을 좋아해서 제가 괸춘 음료 먹을게요 어우 내 사랑님 어서오세요 이게 겁나 매워 어우 겁나 매워 이게 떡도 있네 술 먹방은 내일 어우 매워 최우단 어서와 최우단 어서와 쭈구야 눈 가려 27님 어서오세요 고마워 노란 파프리카 어딨는데 이거 뭐 많이 봐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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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 좀 넓어 내 마영사고님 광진구 저는 피부가 크렌징 열심히 하고 비타민C 많이 챙겨 먹어야 자근이 철구영아 언제 시간날때 와 빌려줄게 뽀찌는 줘 응? 뽀찌는 줘 더워 무말램미 호박님 어서오세요 짠 없어 떡이 있네 떡이 크림 바르지 크림 이십칠님 한입 줘요 이십칠님 한입 줘요? 나 크림 크림 어디갔어? 크림 어쩌네 어우 매워 어우 겁나 매워 어우 매워매워 아 아 어우 매워 자 이십칠님 자 이십칠님 자 지혜님 로션도 안발랐는데 그렇게 피부가 좋다고? 귀찮아도 발라야돼 얌얌 얌얌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말랑카우님 음 음 먹어봤구나 음 음 하퍼님 안녕 보리님 안녕 다이어트에는 자몽이나 바나나 꼬리와 안녕 저는 원래 변비가 없던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라면 한 봉지 끓이지 유라님 리하이 두 봉지? 나는 술 좀 먹으면 두 봉지 그냥 평상시에는 같은 라면을 두 봉지 못 먹겠어 다른 라면을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먹는데 달빛님 안녕 달빛아 10개 고맙고 더 오랜만이다 너 어휴 요정아 고맙다는 어 10개 또 고맙다는 음 손님 먹어봤어요 엄마 집에서 먹어봤어요 엄마도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어 살이 없어 살살 살살 부수살 이런 쟁반 이런 데다가도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말랑카오님 말롱카오님 조금 넣어볼게 조금 훨씬 맛있어 원체 내가 식초를 좋아해요 아유 말롱카오님 아유 물 물 그레늄 쑥스럽띵 5만2천원 어 나 오늘 술방 아니에요 아유 지애님 나 생각해주고 고마워 고맙기 어 매워 맛있어 아유 아유 팔하나 이하나님 고맙습니다 뺑가잎 다섯개 고맙기 네 아시아님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대꾸님 버릇이 돼서 그래 어우 매워 껌 씹으면서 보고있어 껌 씹으면서 보고있어 아유 주아미님 다섯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매워 아유 어머 송대야 송대 이 녀석 아 아 아 아 어 매워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끝 아유 아유 아유